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.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 모 씨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2020년 한국에서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국제 투자 분쟁 해결기구에 중재 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민 씨의 투자가 위법하고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재판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민 씨 측 청구를 정부 기각했습니다.